여러분 중에 아주 골치 아픈 사나이가 한 분 계세요 저 뒤에 어제 저녁에 강의 끝나고 2시간동안 2시간동안 질문하고 답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침을 많이 하잖아요 통증도 있고 그런데 대화를 시작할 때는 계속 기침하고 그랬는데 이 대화가 상담이 토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제가 참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솔직하게 질문을 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질문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 자기에 부족한 면이 나타날까봐 자기를 자꾸 숨기고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참 좋지 않아요. 이분은 그냥 자기 느낌 그대로 그냥 실에 질문을 때려요. 그게 참 훌륭하다. 왜? 성경이 지금 헷갈려서 죽겠대요. 많은 사람들은 헷갈려도 안 헷갈리는 척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어저께 2시간을 해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대화, 토론을 요약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성경이 어려운가? 내가 꼴통인가? 아시겠죠?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는 제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렇죠?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이유를 내가 발견했다. 왜? 내가 꼴통이라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어렵게 일부러 어렵게 쓰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했으나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 자기의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그 무조건적 사랑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성경에 표현했지만 우리는 그걸 조건적으로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참 공부하면서 느낀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것을 때려쳐야 돼요. 이것도 이해를 못하면서 교회를 꾸준히 다닐다는 것이 참 코미디예요.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출애급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몽땅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430년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성이 박혀있게? 노예 근성. 노예 근성이란 것은 정말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왜? 노예라는 신부는 인간 취급을 받으면 못 받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렇죠? 주인이 돈이 없으면 노예를 판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이요? 뭐예요? 이거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 인간 취급을 받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430년을 계속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죽고. 그래서 늙어서 일 못하면 그런 노예는 주인이 밥만 축내니까 빨리 죽도록 밥도 잘 안 주고. 그러면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태갑신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아브라함한테는 네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꼭 뭐 같아요? 무슨 얘기 같아요? 우리하고 마찬가지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에서 창조했어요? 지구에, 이 땅에 이 땅이 뭐였어요? 이 땅이 이집트였다니까. 그 말은 이 땅이 마귀의 나라였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 이브가 창조해 놓은 게 후닥닥 누구 쪽으로 가버렸어. 하나님께 생명나무에 등을 돌리고 무슨 나무 다 먹었어? 사단이 고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된다. 사단의 노예가 됐는데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미리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서 작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보낼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그 약속에 따른 계획대로 되는 거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제가 연세대학교에 오니까 제가 자꾸 연세대학 하는 얘기는 연세대학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학교에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싫었는지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출신 학교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율법을 줍니다. 아시겠죠? 광야로 어떻게? 행동시켜 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 십계명 접어서는 없어. 왜? 노예들은 뭐가 아니니까 완전히 이집트의 소유야. 소유물이야. 그래서 힘센 놈은 비싸고 몸 약한 놈은 싸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아가면 경매 붙잖아.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에 납착됐습니다. 이런 인생이었다. 그렇게 살면 내가 인간 취급을 못하고 살면 내 속에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안 돼서 모르지만 정말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들은 해방될 수 있어 없어. 노예들이 들고 일어나서 자기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이었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나라도 없어. 그냥 노예야. 그래서 하나님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가난한 땅으로 보내서 거기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고 거기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해서 살게 해 줄 것이다. 라는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모세라는 선지자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체가 노예들인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딱 보면 제일 첫 줄이 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줄 때 뭐라고 그러고 줘요? 나는 너희를 애급당에서 해방시킨 예호하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예 근성으로 여러분 430년을 살 동안에 인간성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이 준 십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이 노예들은 맨날 서로 서로 죽이고 살았다. 살인은 그게 법이요? 여러분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간험하지 말지니라. 여러분이 뉴스타 센터에 딱 들어오셨는데 제가 맨 첫날 나와서 여러분 옆방 사람 물건을 훔치지 마세요. 옆방 여자를 덮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다 집에 갈거죠. 그렇죠? 제가 사람 취급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그럼 기분 나빠서 다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해방시켰을 때 그 당시에 십계명이라는 게 그 모양이에요. 도적질 하지 마. 살인 하지 마. 거짓말. 왜? 이것들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노예들은.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는 게 힘들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주인이 없으면 그건 누구꺼게? 그냥 주인이 안 보이면 그건 내꺼라니까. 주인이 갖고 있어야 갖고 있는 것도 뺏는 판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내꺼야. 무법천지. 그 무법천지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인간으로 만들어보자.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이제 노예가 아닌 무선 취급을 하겠다? 인간 취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모세라는 선지자를 파송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애급 왕 바로와 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장면이 널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 시작되는 장면이 웃겨요. 아시겠죠? 이거를 제가 맨 처음 성경을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시겠죠?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적 무슨 말이냐면 나를 대신하여 모세야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 모세는 말이 좀 어눌하대요. 그런데 모세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요즘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은 뭐예요? 요즘 윤 대통령 대변인이 누구죠? 네? 거기 있잖아요. 주로 아나운서 출신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땅에 급해 에지프트에서 내 보내게 할지니라. 이까진 좋았어요. 그 다음에 3절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기적을 아무리 베풀어도 이집트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도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적 바로가 말을 안 들어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 주세요. 바로가 거부할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지라도 바로가 안 할 거라 안 하는 이유가 뭐래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 이유 뭐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 말 안 든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해방 못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미쳐 안 미쳐? 여러분들 하나는 안 미치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헷갈려야 돼요? 아니면 안 헷갈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면 꼴통이야. 성경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은 기록된 것 자체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저는 이것 딱 읽고요. 하나님이 좀 정신이상 같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거야. 그런 데 있잖아. 그래서 바로 하고 가서 단판을 지어라. 그런데 바로 이 자식이 너희를 안 내보내줄 거야. 왜? 내가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말 안 듣도록 악하게 했거든. 그 말 맞죠?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저는 성경 공부를 진작하려면 이런 성경은 이렇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고 여기도 그렇게 써놨고 저기도 그렇게 써놨고 저는 왜 그렇게 한 두 군데가 아닌 걸 제가 알아요. 헷갈려서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곳이 또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한 두 군데가 아니야. 저는 이런 것이 안 풀리면 나는 끝이다. 나는 하나님 없다. 말이 돼야지. 그런데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야.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나머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를 지경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 출애급 기도 같은 말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원악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말 자체가 안 되면 바로는 누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바로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이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즉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도록 사단은 그렇게 하고 있겠죠. 즉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말이 돼요? 제가 조금 가르쳐 드렸잖아요. 노아홍수 할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타서 나가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사실대로 얘기 안 해.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돈 타가지고 도망갔다가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하죠? 맞아? 맞아? 그걸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사실대로 얘기 안 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고 내가 잃었다. 그 자식이 도망간 건데 왜 아빠가 잃었어? 아니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이런 놈도 사랑한다.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무조건이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꼴통이야. 왜? 철저히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도 어렵게 쓴 거 없어요. 성경은 무슨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의 표현. 그런 둘째 아들, 망나니 개자식 둘째 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도망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지 않는다고 내가 잃어버렸어. 그 자식이 누웠잖아. 이제 살아났어. 얼마나 내가 기뻐해. 그런 얘기야. 그런 걸 깨달아야만 성경을 읽을 때 와! 생기가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기가 미밋하죠.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직문도 안 하고 그래도 뭐 저는 여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교수님 만나면 유명하다는 목회자 만나면 이 글을 들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답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표현은 사랑의 표현일 수밖에 없다. 사랑은 무선적으로 표현해요. 사랑은 많은 경우에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아시겠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표현이 반대로 표현해요. 여러분 김소월의 유명한 시 진달래곤 어떤 여자가 멋있는 남자에게 청년에게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씁니다. 분명히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요? 나 약산 진달래곶 나 보기가 역겨워 자기를 보는 것이 지겨워져서 떠나실 때 떠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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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겠다?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가 눈물 흘릴 줄 알아? 안 흘려 죽어도 눈물 안 흘리오. 그 말은 거꾸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반어법이라고 해요. 내가 울다가 울다가 죽을 겁니다. 이 말이야. 맞죠? 그것은 무엇을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심정이 그렇다. 그래서 성경에는 반어법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니까 떠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김소월 시와 진달구 시와 참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이성적인 논리의 책이라고 착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름만 따지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논리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는 이성이고 사랑은 뭐에요? 감성이에요. 그런데요. 논리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논리로 살래요? 사랑으로 살래요? 사랑으로 살래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그 사랑이 생기에요. 세상에.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면 우리가 이성에만 집중해서 이성만 발달하고 이성을 지배하는 뇌가 왼쪽 뇌에요. 저 안에. 감성은 오른쪽 뇌에요. 그래서 이 자네가 중풍이 와서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면 우뇌가 항상 내 감성을 우뇌가 표현을 하려면 자네의 이성이 너무 과하게 표현하지마. 자꾸 나를 모여. 이렇게 억제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자네가 망가지면 이성이 어떻게 되요? 이성이 약화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뇌가 억제를 안 받죠. 그러면 우뇌가 멀쩡한 중풍 환자들은 감성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웃어도 뭐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밖에 안 웃었는데 하하! 그러면 끝날텐데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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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하나님은 성경에 진리, 이론도 꽉 차있죠. 그러나 그 진리를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반호법적인 표현을 모르면 뭐 이래! 말도 안 돼! 그거는 결국 내가 김석오리의 그 시를 읽어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에요. 나의 감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여러분 봄에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들의 종류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딱 모양이 다르죠. 모양 다르고 또 뭐 달라? 색깔도 다르지. 또 뭐 달라? 무늬가 달라. 그 다음에 또 뭐 달라? 향기가 달라.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기록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대로 유전하는 거야. 그래서 다음 세대도 똑같은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유전을 하는 거예요. 유전한다는 말은 유전자에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는 뭐예요? 글자야. 그 글자는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전자에 이것은 여러 모양이 라고 유전자 염기, 서열, ATC, 지휘로 다 기록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은 과학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 아인슈타인이야말로 최고의 과학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과학 이론을, 물리학 이론을 전개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엄청난 이론이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반어법이라면 사실 이것만 봐도 반어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상구가 생각한 대로 이건 반어법일 수밖에 없어 라는 판단이 맞는 판단이라면 이 성경 어느 구석에는 반어법으로 표현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모양, 여기 점 이게 다 유전자에 기록된 프로그램이라니까 그냥 꽃 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라고 유전자의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 그냥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이 이쁜 꽃 만드셨네. 그런데 그 어린아이, 유전자 유 자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의 말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감성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확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반어법적인 표현이 아닌 직설적 표현도 어느 구석에는 뭐예요? 존재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출애급기를 샅샅이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대로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그런 사실적 기록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찾아보죠. 예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신 그 파리 때가 파리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애급에 열 재앙을 내렸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이건 철저히 조건적이지 열 번씩 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침내 바로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깡패로 그래서 애급에 내린 열 재앙 그 재앙은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도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 돼요. 홍수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이 새끼들 말 안 들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인 것이 홍수를 내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파리 재앙이 지긋지긋하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파리 좀 없애줘라. 그래서 모세가 파리가 한 마리도 안 남고 싹 없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째야 돼요? 그러면 바로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파리가 싹 없어지니까 바로가 싹 싣고 못 가 나 안 내보낼 거야. 미치는 거지. 그 안 내보낸 이유 바로가 파리만 없어지면 내보낼게 해방시켜 줄게 해 놓고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 안 지키게 한 영적 에너지는 누구예요? 사단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 영사단이지. 사단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해 놓고도 싹 싣게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한지 봅시다. 파리가 없어졌는데도 바로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악하게 했다. 그러나 파리가 없어졌으나 누가? 바로가 바로가 아까 주어는 누가 주어였어? 하나님이었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여기는 누가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완전 거꾸로야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대로 이성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할 때는 항상 파로가 악하게 되는 것도 누가 악하게 했다? 내가 악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도 그 말 안 듣는 바로일지라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들어가게 한 그 이유 중 큰 목적 중에 하나도 그 당시 이집트 제국이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이었는데 그 이집트 나라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만나서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화가 진짜 하나님 맞구나 라를 하나님은 그르쳐 주려고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이것은 가짜고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 다를 바로가 여러분 발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세상이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까? 아니까? 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가 이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가 이때도 이때도 이때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도 이런 말이에요. 열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네 번째 재앙인가 그럴 거예요. 이번 네 번째에도 그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이 이 말입니다. 이때도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그래서 한국말 성경을 보면 분명한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영어성경을 보면 그러나 바로 바로 hardened his heart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했는데 그게 누가 한 거라? 바로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막말로 하면 성경은 뭐에요? 뒤죽박죽이다. 뒤죽박죽을 보고 사람들이 미치게 헷갈렸어. 그게 미치게 헷갈려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안 헷갈리면 뭐에요? 뭐라고 성경 읽었어? 그렇죠? 절실하지가 않은 거에요.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난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진리가 확실해요. 그래서 어쨌든 난 이거 바로 깨달야돼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모르겠다. 그러면 질문은 뭐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밤 10시 반에 끝났어요. 사랑이 하고 운동도 충분히 못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괴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랑이가 아무리 중요해도 2시간 동안 12개 선맹을 하고 이러니까 체력도 많이 쓰고 운동을 충분히 못했다고 오늘 어저께 밤에 그렇죠? 그래도 좋다 이거에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헷갈리는 것이 쫙 풀리겠구나. 그래서 제가 노아 홍수 얘기할 때도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순식간에 키워집니다. 남은 자식이 낳은 것이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충분히 구원 받을 수 있을 만큼 나는 착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게 뭐에요? 이미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식이 떨어진 완전히 어머 그렇구나 하는 성경절은 바로 이거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에요? 영생을 얻어? 아 십자가에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고?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나 같은 강도도 그 순간에 여러분 천지개벽이죠. 그렇죠? 영생을 뭐에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영생을 뭐에요? 얻을 예정이고가 아니고 뭐라고? 얻었고 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을 확실히 기록을 해놔도 계속 조건적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힘이 안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해서 그것을 믿기 전에는 생기받아야 못받아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야. 저인이야. 사망해서 어떻게든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 우와!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보고 박사님,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 생활 20 몇 년 하면서 맨날 이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 천국 가겠지.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집사도 돼 가지고 뭐 하는거죠? 그러면 천국 갈까 봐. 그것은 뭐에요? 내가 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러면 천국 보내주겠지 라는 무슨 하나님을 믿은 거에요? 조건적으로. 아무 수잘득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확 그러네요. 박사님, 그분이 찾아온 이유가 두 달 이내에 죽는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퍼졌으니까 그것도 육종이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사님, 이제 두 달이 아니라 오늘 죽어도 저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입니다. 이제는 이 병, 내일 죽든 모레 죽든 두 달 안에 죽든, 3개월 안에 죽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지금 내가 죽어도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겨서 천국 가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여기 보면 희한한 말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 왕,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격동시켜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조사,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인구를 조사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왜? 인구조사는 그 당시에 인구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들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는 아예 인구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니까 여러분은 요즘 포함되는 시대에 살아서 그럼 남자의 수를 조사하는 것은 뭐를 조사하는 것과 꼭 같아요? 병력이에요. 병력 그때는 항상 이웃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하기 때문에 병력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호 하나님은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다. 전쟁, 병력 가지고 이기고 지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적군을 무차려 줄 것이다. 마치 어떻게 한 것처럼 바로 왕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여금을 한다. 너희들 힘으로는 예급에서 해방될 수 없지. 내가 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이 대신 했잖아. 군대 수를 몇 명이나 되나 하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말을 믿는 거에요? 안 믿는 거에요? 그러면 그게 죄야. 그래서 다윗이 인구수를 개수하고 하나님이 벌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인구수를 개수하게 한 본인은 누구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 이스라엘과 유대인구를 조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조사를 해. 그래놓고 조사했다고 혼내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아까 출애국기 출전. 그러면 여호 하나님이 진짜로 사실 이 기록한 대로 이렇게 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다. 즉, 다윗이 인구수를 한번 세보자. 우리가 충분히 다음 전쟁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쳐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인구수를 조사한 것이 누가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한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사단이. 그러면 이 똑같은 사건을 기술한 것이 바로도 똑같은 사건을 그렇죠? 한 번은 하나님이, 한 번은 바로가 이것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단이라는 말도 나올까, 안 나올까? 사실대로 나오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를 개수하게 합니다. 완전 반대쪽과 똑같아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는 다윗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인구를 개수하고 하나님을 믿지 잠시 믿지 않는 사건을 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반응법이야. 사실대로 하면 누가 했는데? 사단이었는데. 낱낱이 다 찾아서 하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반응법이 이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써놓은 대로 믿으세요. 저는 써놓은 대로 못 믿어요. 믿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울 왕, 이스라엘 왕 사울. 맨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인데 하다가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에 져요. 그래서 사울이 도망을 가. 팔레스타인 군이 뒤로 따라하면서 활을 쏘아서 충분히 활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 거리만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칼을 꺼내 가지고 활복 자살해요.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칼 위에 엎드려지니 사울이 죽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 십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라 그러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점쟁이 신접한 자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첫 번째는 누가 죽였다? 사울이 자살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죽였다. 말이 되어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해결을 못하시면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돼. 확신을 안 가지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럴 바에 뭐하려고 겨우 당겨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그냥 왔다갔다만 해. 적어도 여러분이 암이라는 병에 다 걸렸으면 지금 이 말씀에 나의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생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말고도 여러분이 아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돈을 많이 벌 때 제가 벤츠를 두 대를 샀어요. 한 대는 큰 세단벤츠 그 다음에 한 대는 그 큰 차보다 더 비싼 벤츠 스포츠카를 샀어요. 날씬하게 생겼어요. 두 사람만 탁 타요. 그런데 그 차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충분히 돈으로 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살까 말까 많이 머뭇거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차는 날렵하게 생겼고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는 별로 스포티하게 안 보여요. 제가 잘 알아요. 날렵하게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날렵하게 생긴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좀 좁고 뒤통수가 튀어나고 그러죠. 요즘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아기를 바로 눕혀 나가지고 뒤통수가 다 납작해 이렇게 저는 이 뒤통수가 납작한 게 너무 너무 싫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그 스포츠카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차 뭐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벤츠 스포츠카만 보면 차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도 보게 되고 그런데 차를 보고 와 그래놓고 차 주인이 제가 내리면 저는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데 저런 차를 타고 댕겨 그럴 거 같았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준우 씨가 제일 스포티하게 보여요. 얼굴도 좁고 뒤통수도 튀어나왔고 그래서 뉴스타트도 좀 스포티하게 해 봐 생긴대로 좀 해 한번 아무리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라도 새롭게 시작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라고 좀 하다가 좋아진 것 같다 그런데 보니까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 주저앉아 버리면 이거는 그렇죠. 그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스포티하게 보일 방법이 있다면 선글라스를 쓰면 그나마 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선글라스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베블리 힐스, LA 영화 배우들이 사는 최고 부자 동네 베블리 힐스 거기에 쇼핑거리가 있어요. 베블리 힐스에 있는 쇼핑거리를 로데오 드라이브라고 그래요. 로데오 거리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에요. 속초에도 로데오 거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가서 세계에서 최고급 브랜드만 거기에 가서 열심히 골라서 한 500만원, 5000불 정도 주고 선글라스를 샀어요. 저는 선글라스가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 얼굴이 넓적하니까. 얼굴이 넓적한 사람이 선글라스면 회골 바가지 같다고. 그런데 딱 나한테 어울려. 엄청 비싼데도 불구하고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온 식구가 배를 타고 LA에서 1시간 반쯤 배를 타고 가면 아주 이쁜 섬이었어요. 아주 거부들의 별장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섬이 아주 이뻐요. 카탈리나 아일랜드라고. 거기에 한번 놀러 가보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바다도 팍! 그래서 이제 가판에 올라가서 난간에 기대고 서서 문이 너무 좋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그런데 우리 둘째 딸이 그때 5살밖에 안 왔어요. 둘째 딸이 아빠가 나 바다 안 보여.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아 줘야지. 이 애가 봐서 우와! beautiful! 이제 바다를 다 보고 난 뒤에 아빠, 아빠 선글라스가 참 멋있어. 그래? 멋있어. 그거 좋은데?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논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나한테도 한번 써봐. 이렇게 한번 써봐. 어른 쌍그라스를 애한테 너무 넓잖아. 고개를 갑자기 돌리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딱 씌워줬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하필이면 그 연년생 언니가 둘, 셋 딸 이름은 수지였어요. 수지! 이쪽을 좀 봐봐! 고개를 확 돌린 거야. 500만 원짜리가 물속으로 사라졌어. 이 녀석도 이게 얼마나 비싼 거라는 걸 들어서 잘 안 돼. 자기가 보기에도 멋있는 쌍그라스. 이 발에 푹 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 순간 이 자식이 당황해서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겠네. 숨이 막혀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누구 잘못이니까. 자기 잘못이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거든.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된다고. 저쪽의 주먹을 꽉 쥐는 이 자식이 제 가슴을 막 때리게 돼. 아빠가 잘 못했어요. 억지야. 아빠가 잘 못했어요. 아빠가 잘 못했어요. 아빠가 잘 못했어요. 아빠가 잘 못했어요. 막 때리면서.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고개를 확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참 멋대가리 없는 아빠지. 지금 이 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 소중한 아빠가 그렇게 귀하게 얘기하는 그걸 빠뜨렸으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그 고통을 이길 수가 뭐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잘 못한 거예요. 왜?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뒤집어 씌워도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성경을 몰랐다면 아빠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물을 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물을 낼 능력도 없고 지금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너무 미안해하고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가 잘 못한 거예요. 아빠가 잘 못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안 씌워줘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뚜껑하고 꼬 까맣고 등 두드리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그렇게 아빠가 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니까 책임을 인간에게 지우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기로 했다. 아시겠죠? 그것은 논리를 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을 고르대요. 아빠 왜? 내가 잘 못한 거 맞아. 아빠는 괜찮아. 아빠는 또 하나 사면돼. 너무 속상해하지마. 아빠 고마워. 그것을 회계라고 그래요. 아빠는 이래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래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심에 진심에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것은 믿음으로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틀림없다. 이제 자기가 안 우겨도 돼.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거를 깨닫고 아빠는 미안해. 그러니까 순식간에 뭐예요? 아빠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랑의 관계. 그것도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명령도 뭐다? 명령도 약속이다. 하다. 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명령은 명령이야. 안 지키면 벌이죠. 하나님은 명령해 놓고도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약속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고 내가 지키고 천사처럼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반어법은 참 아름답죠?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모르고 우리는 성경을 걸으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일 이렇게 무섭게 읽어버려. 권위주의적으로. 왜? 하나님은 독립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둘째 딸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를 믿고 깡자를 부려도 되었네. 깡자를 부려도 되었네. 그래도 아빠는 사랑. 그러면 진심의 고백이 나. 사랑의 고백이 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경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일부러 어렵게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어려워 보이는 것은 우리가 꼴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됩니다. 바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줍니다. 전혀 신학박사도 아니고 신학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러나 뉴스타트를 하다보니까 뉴스타트에서는 모든 것을 뭐로 봐야만 뉴스타트가 성립이 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고난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납니다. 뉴스타트가 성립이 돼. 저는 목숨을 걸고 눈에 불을 켜고 이래도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일 거야. 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그게 깨달아진다. 그냥 머리같이 나고 골치 아파. 여러분은 머리같이 나거나 말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정말로 그 고생, 고통스러운 항암치료, 수술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일기암이 사기가 되어있고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살려야죠. 살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절박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뭐를 갖다 이러면 제가 속이 좁다고 하시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구나. 확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시간이 많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생기 필요합니다. 그 생기는 정말 극치의 아름다움이고 선하심이고 진실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경은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할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 놀라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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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